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굉장히 아싸란 머신을 들고 와 봤는데요 어떤 머신이냐 하면은 키스반드 웨스턴 사의 스피드 스터라는 머신입니다 에스프레소 머신 중에 하이엔드급 이라고 불리는 머신인데요 그만큼 가격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놈 가격이 현재 네이버에 검색해보면 1650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제가 돈이 없어서 사지는 못했고 둘이 트레이딩해서 빌려왔거든요 자 이놈 1650만원이나 하는 가격과 이 스펙을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스펙을 보면 상업용 머신을 뛰어넘는 그 정도의 스펙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이놈을 집에서 쓰는 사람들보다는 랩실이나 매장에서 쓰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막상 이 머신을 판매하고 있는 둘이 트레이딩에 물어보니까 가정에 판매되는 대수가 훨씬 많다고 해요 집에서 이걸 쓴다 대단합니다 집에 이런 관계 딱 놔두면은 이야 식이지 자 그러면 이놈 뭐 때문에 이래 비싸고 왜 키스반드 웨스턴이 하이엔드 머신 명품 머신이라 불리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이놈 일단 외관을 좀 보면 이쪽의 앞모습 옆으로 가면 좀 확실히 멋있습니다 옆으로 가면 쫙 이렇게 날렵하게 빠진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요 위에 컵 워머가 있는데 이 컵 워머는 뭐 사실 좀 작습니다 컵이 몇 개 올라가지도 않을 것 같아요 옆면에서 뒷면으로 이렇게 넘어가 보면 예 이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아주 멋져요 이게 재질이 다 스텐레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만듦새가 견고하고 단단한 느낌이 있거든요 대신 단점은 좀 애 많이 무겁다 자 이제 전면부를 한번 보게 되면 이 밑에 있는 요 버튼 전원 버튼입니다 현재 전원이 온으로 켜져 있는 상태거든요 옆쪽에 요놈은 스팀 보일러 그리고 이쪽에 있는 녀석은 커피 보일러 온도예요 자 이 화살표랑 세트 버튼을 눌러가지고 온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온도 조절이 자유롭게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보게 되면은 스팀 보일러 압력 게이지입니다 그리고 이 위에는 추출 시간 표시해주는 액정이에요 자 이 스팀 노즐 보시면 굉장히 멋집니다 길쭉하게 생겨가지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팀 치는데 그 각도가 굉장히 자유롭게 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스팀 레버인데요 원래 스피드시터에는 이놈이 달려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달려 있었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사용하기에는 요게 조금 더 편리한 것 같다라고 해서 두리에서 사용하실 때 요걸 달아 놨다고 합니다 한번 재키보면 아주 아주 빵빵합니다 와 스팀 압력은 막 진짜 100이네 이 노즐이 쿨터치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대면 뜨거워요 안 뒤게 옆에 잘 제끼 놨고 자 우측 부분을 보면 온수 노즐입니다 근데 재밌는 거는 여기 레버를 돌려도 나오지 않죠 이거 폼입니다 폼 그냥 달려있는 거예요 근데 어 왜 이렇게 돼있지? 하고 물어보니까 실제로 온수를 작동시키는 거는 이 밑에 요 스위치라고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좀 재밌는 게 위로 올리는 거랑 밑으로 내리는 거랑 물 온도가 달라요 자 위로 올리게 되면 버글버글 끓는 물이 나오죠 현재 스팀 보일러에 차있는 그 물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뜨거운 온도의 물이겠죠 밑으로 내리게 되면 펌프가 돌면서 차가운 물 뜨거운 물을 믹싱 해가지고 내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스타가 어떤 물 온도를 쓰고 싶냐를 선택해서 올리느냐 내리느냐 요걸로 선택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좀 디테일하게 해놓은 게 아 약간 명품의 느낌이 나긴 납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뭐냐면은 추출 레버예요 요 놈 같은 경우는 1단 2단으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자 1단으로 가면 조용하죠 조용한데 물은 나옵니다 솔레노이드 벨범만 열려서 직수압으로 인퓨전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2단까지 내려가면 펌프가 빡 돌면서 펌프의 압력으로 확 밀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직수압을 이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인퓨전을 할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시네소 쓸 때에도 요런 식으로 인퓨전을 썼었거든요 이 부분 굉장히 재미있어요 그리고 제가 쓰면서 와 이놈 진짜 이거 멋지다 싶은 게 이 추출 레버 부분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은 딱 스톱 상태인데 요게 걸쇠 같은 게 하나 있죠 요게 걸리면서 일단 밑으로 가게 되면 2단이거든요 한번 내려 볼게요 걸쇠 딱 걸지 않더라도 걸쇠 근처에만 가도 1단으로 이렇게 됩니다 끄고 다시 근처에만 가도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잡고 있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걸 수가 있는 거죠 자 2단으로 가자 하면은 요렇게 1단 빠지고 인퓨전 없이 바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약간 자동차 우리 수동 스틱 넣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재밌네요 요런 부분들이 자 이제 이 밑에 물바지입니다 이 물바지도 좀 특이하게 생겼죠 보통 머신 밑에 딱 달라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머신하고 좀 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물바지를 보시게 되면 공중에 붕 떠 있는 형태예요 자 그리고 이 키스반더 웨스턴의 제일 중요한 부분 그룹헤드 부분을 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키스반더 웨스턴이라는 회사는 온도의 안정성에 대해서 거의 병적으로 집착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쪽의 옆면에 보시면은 두꺼운 목이 있어요 지금 이 반사가 돼가지고 카메라에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보일러는 이 안쪽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보일러하고 이 목하고 그룹헤드까지 물이 계속 순환을 하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목 부분 만지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데워져서 이 그룹헤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뜨거워요 이래 봐 갖고는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니까 한번 이걸 까 갖고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야 이 옆판도 보시면은 두께가 장난이 아닙니다 움직이네요 자 보시면은 이 부분 이 부분이 스팀 보일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앞에 있는 이 녀석이 커피 보일러예요 이 커피 보일러에서 이 목 부분이 뽑혀서 나가가지고 그룹헤드로 가는 요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커피 보일러에 들어오는 물도 이 스팀 보일러를 거쳐서 나온 물이 커피 보일러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뜨거운 물이 커피 보일러로 유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도 안정성을 최대한 높여놓은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일러를 아예 떼놓은 샘플인데요 오 제가 이거 좋다 해가지고 빌려왔거든요 이 보일러 부분이 있죠 보일러에서 이 목을 타고 그룹헤드입니다 이리로 이렇게 가는 거죠 이 목 부분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이렇게 해놓은 게 온도 안정성을 위해서 요런 식으로 해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 안에 물이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뱅글뱅글 돌면서 온도를 계속 유지시킨다 요런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재밌는 거는 이래 보일러를 봤을 때 이 보일러 이 옆쪽에 보면 압력 게이지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이 커피 보일러에 압력 게이지가 장착돼 있음으로 해서 나중에 포토필터를 이 밑에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게이지는 커피 퍼기 받는 압력을 게시해 준다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력 게이지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머신들은 추출버튼 딱 눌리면 펌프 압력을 바로 게시해 주거든요 그래서 눌리자마자 바로 9발을 찍어버린다든가 요런 거를 보여주는데 얘는 커피 퍼기 받는 압력을 보여주기 때문에 좀 스무스하게 올라갑니다 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포토필터에 아무것도 안 걸려있는 상태에서 추출버튼을 딱 눌러보면은 압력이 0으로 떠요 압력이 다 빠져버리니까 밑으로 근데 커피 퍼기를 넣으면 그때부터 압력을 받으면서 쭉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이 게이지에서 보여줍니다 어... 예전에 이거 처음 쓰셨던 분이 막 고장난 거 아니냐 압력 게이지가 왜 9바로 바로 안 올라가고 이렇게 이상하게 올라가냐 하고 얘기하는 거를 제가 보고 어... 저거 왜 저렇지 하고 저도 알아보다 보니까 아... 요놈은 압력 게이지가 요 달리이스가 그렇구나 그런 걸 알게 됐죠 아무튼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피드스터는 로타리 펌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로타리 펌프가 머신 안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요렇게 밖에 외장으로 튀어나와 있습니다 시냇소 MVP 하이드라도 보면 요렇게 외장으로 튀어나와 있죠 이게 원래는 보통 밑에다가 많이 놔두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보기 쉽게 요렇게 올려놨거든요 근데 소음을 보면 그렇게 심하지 않더라고요 작동 한번 해볼까요 뭐 진동도 뭐 이런 거 올리나 보면 예 별로 따가라 따가 소리도 안 나죠 진동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뭐 완충장치가 밑에 있어서 그런지 괜찮습니다 그리고 로타리 펌프는 이 옆에 나사를 돌리면 압력 조절도 또 가능하거든요 이게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걸 이용해서 돌리게 되면 압력을 상승시키거나 내리거나 사용자가 마음대로 조금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6바 추출을 해보고 싶다 뭐 5바 추출을 해보고 싶다 이걸 돌려서 사용을 할 수 있다 머신 안에 이 펌프가 있다면 그걸 조절하기가 조금 번거로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밖에 이렇게 있으면 좀 더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저는 이렇게 외장으로 되어 있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게 설치되어 있는 환경인데요 자 머신이 요렇게 있죠 뒤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설치되어 있는 환경을 보시면 요 앞쪽에 이놈이 굽습니다 그리고 뒤에 저거가 배수인데 원래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걸 권장하진 않습니다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는 급수 배수를 따기가 어려워서 요런 식으로 물통으로 해놨는데 예전에 달라꼬르테 스튜디오 제가 리뷰할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직수를 따지 않고 사용하면 인퓨전 기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고 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직수를 안 따면 아까 보신 그 레버를 1단으로 해서 인퓨전 기능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강제적으로 직수 압력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보이는 이거 이 펌프를 달아난 겁니다 집에서 이 정도로 설치를 한다 엄청 지저분해지겠죠 물 채우고 물 버리고 예사일이 아닙니다 이 펌프까지 달고 하면 그리고 제일 문제는 스피드스터의 장점을 100분 활용을 못하는 느낌이 있어요 앞만 이 펌프가 달려있다고 해도 직수 앞만큼 안정적으로 쭉 밀어주지 않거든요 좀 끄떡끄떡끄떡끄떡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 집에 설치해야 되겠다 하시면 싱크대 쪽이나 이런 데다가 설치해 가지고 급수랑 배수를 좀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서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겁니다 가격이 지금 1650만원 짜리를 쓰는데 기능이 어설프게 쓰기는 좀 아깝잖아요 저는 뭐 이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환경이라서 이렇게 쓰고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권장하고 싶진 않아요 자 그리고 이 그룹헤드 옆쪽에 보면 재밌는 게 하나 달려있는데 이 버튼 같은 게 달려있죠 이게 누르고 이런 버튼은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퓨전 챔버입니다 추출을 딱 하게 되면 물의 일정량이 이 인퓨전 챔버로 흘러 들어가요 그래갖고 이게 볼록하게 솟아 나오거든요 그렇게 볼록 솟아 나오면서 인퓨전 챔버가 다 차고 나면은 이 그룹헤드에 물이 구바의 압력으로 쫙 흘러 들어가는 거죠 이까지 들으셨을 때 머신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페마 261 그룹헤드를 떠올릴 수도 있겠습니다 저도 페마 261 그룹헤드랑 좀 비슷한 것 같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페마 261 그룹헤드 같은 경우도 밑부분에 그런 챔버가 달려있어서 바로 압력을 확 쏘아주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시간을 주고 압력을 넣어주죠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구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놈 같은 경우는 이 추출을 일단 2단으로 조절하면서 인퓨전을 줄 수도 있지만 바로 2단으로 확 꼽아 넣는다고 해도 인퓨전 챔버로 들어가는 그 시간 동안은 바로 구바의 압력으로 확 밀어넣기보단 서서히 압력이 증가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좀 더 안정적인 추출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인퓨전 챔버에 인퓨전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조절할 수는 있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그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 그냥 세팅되어 있는 값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내가 따로 좀 인퓨전 시간이나 이런 걸 좀 주고 싶다 하면 이 레버를 통해서 1단으로 넣어서 좀 조절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이 그룹헤드 상단에 PPIC라고 하는 옵션을 달 수도 있거든요 그걸 달아서 인퓨전을 좀 조절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퓨전 챔버도 있고 이거 레버로 조절할 수 있는데 굳이 그까지 달아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 부분은 뭐 선택 상황이니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죠 근데 그 옵션 달면 그 옵션이 또 뭐 150만원 200만원 하는 것 같은데 자 이놈 이 기능들을 다 설명해 드린다고 좀 시간을 길게 잡아붙는데 이제 추출 한번 해볼 거거든요 추출은 사실 뭐 제가 계속 추출 테스트를 해봤지만 깔 게 없습니다 잘 뽑아냅니다 온도 안정성도 아주 뛰어나고 뭐 좋아요 좋은데 인퓨전 챔버가 푹 올라오는 모습이나 압력 게이지 움직이는 모습 이런 걸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추출되는 결과물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냥 아주 좋다 자 그러면 커피 갈아 갖고 한번 걸어 볼게요 장착하고 먼저 추출을 그냥 정상 추출로 바로 내려가지 않고 인퓨전으로만 걸어 가지고 압력 게이지가 상승하는 모습 그리고 이 인퓨전 챔버가 튀어나오는 모습 이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커피 보일러 내부의 압력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끓고 있다 보니까 압력 게이지가 쭉 올라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추출을 들어가면 이것까지 연동이 되면서 다 같이 압력을 나타내 주기 때문에 쭉 떨어질 거예요 자 1단으로 물이 서서히 들어가면서 압력 게이지가 살살 올라갈락말락합니다 그리고 인퓨전 챔버 쭉 나오고 있죠 자 다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직수로 연결해 놓은 게 아니다 보니까 조금 어설픈 느낌은 있네요 자 이제 2단으로 바로 넘어가 볼게요 자 압력이 쫙 올라갑니다 자 커피도 쪼르르르 나오고 있죠 자 이제 그냥 추출을 끝내볼게요 챔버도 쭉 내려갈 겁니다 자 이번에는 또다시 새로운 원두를 갈아와 가지고 바로 2단으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저는 지금 20g 도징을 했고 추출은 한 30g만 해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바로 2단으로 놓고 추출을 할 거거든요 2단으로 했을 때도 이 압력 게이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챔버는 어떻게 올라오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겁니다 좀 전에 인퓨전으로만 쭉 할 때보다 훨씬 빠르게 쭉 올라올 거에요 챔버가 다 나오자마자 바로 쫙 올라가죠 챔버가 나올 때까지는 좀 스무스하게 올라가다가 챔버가 딱 다 나오자마자 쫙 하고 빠르게 구바에 도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추출을 해 봤습니다 뽑았으니까 맛이나 한번 볼까요? 좋네요 계속 쓰면서 추출을 해 봤을 때 느낀 점은 제가 의도하는 바대로 그대로 명확하게 뽑아주거든요 애가 그 부분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습니다 잘 뽑아줍니다 예 가격이 가격이니만큼 제가 원하는 대로 그냥 쫙쫙 뽑아줘요 아 얘가 왜 하이엔드라고 불리는지는 알겠다 요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런 쇠로 다 마감이 돼 있지만 만져 봤을 때 못하거나 내가 뭐 긁힐 것 같다 뭐 이런 부위도 없습니다 굉장히 섬세하게 잘 만들어 놨어요 대신 제가 생각했을 때 조금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목 있는 부분이나 이런 데가 제가 두껍다 하라고 말씀드렸죠 요기나 그룹헤드 쪽이 충분히 예열이 돼야 좀 더 안정성 있게 쓸 수가 있거든요 이 말은 처음에 머신을 딱 켜고 예열을 할 때 시간이 좀 오래 걸린다 라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수치상으로 스팀 보일러와 커피 보일러가 다 올라가는 데에는 한 15분에서 20분 사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옆에 에어컨 빵빵 켜놓고 이러면은 조금 20분까지 가는 것 같고 별 다른 조건이 없다면은 뭐 15분 16분 만에 예열이 되는 것 같고 뭐 그랬거든요 근데 그 목 부분이나 그룹헤드가 전부 다 충분히 데워져야 좀 더 안정성 있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0분에서 40분까지 그냥 그대로 예열을 계속 시켜주다가 추출을 했을 때 좀 더 안정성 있게 쓸 수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가정에서 쓰려고 하면 예열하는데 한 3-40분 동안이 걸린다 라고 하면 조금 짜증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 유튜버 분이 리뷰한 걸 보니까 나는 안 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매장에서 사용하는 머신 같은 경우에는 안 끕니다 그냥 그대로 놔둬요 뭐 한 4-5일 동안 휴가 갈 때나 명절때나 요럴때만 끄고 거의 그 외에는 계속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리뷰하는 이 스피드스터 같은 경우에는 구형 모델이거든요 신형으로 바뀌면서 내부의 관들도 스테인리스로 바뀌었다고 해요 또 다른 단점을 굳이 꼽자면 이놈의 최고 단점이 있어요 가격입니다 가격 뭐 아까 영상 초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에서 이걸 쓰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이 놀랍기도 하고 너무 부럽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설치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수로 급수랑 배수를 연결하는 게 쓰기가 훨씬 좋거든요 얘는 그래서 그 부분도 굳이 따지면 단점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 외적으로 사용상의 뭐 크나큰 단점 이라든가 뭐 문제점 뭐 이런 거는 별로 없어요 스팀은 제가 오늘 뭐 굳이 치지는 않았지만 이 정도 머신이면 스팀 치는 걸 굳이 보여드릴 필요가 있냐 라고 저는 생각해서 스팀을 안 쳤거든요 일반 상업용 머신하고 똑같아요 그냥 막 차고 넘칩니다 계속 스팀을 쳐도 크게 문제 없어요 이런 애들은 막 그냥 쫙쫙 밀어줍니다 자 오늘 이렇게 키스 반도 웨스턴의 스피드스터 사용해 봤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급의 머신 집에 감이 들어 나올 생각을 못합니다 매장에도 넣기에 굉장히 부담스러운 금액의 좀 그런 머신이거든요 하지만 이번 기회에 좀 대여를 해 갖고 써보면서 굉장히 재밌게 잘 썼고 아주 매력적인 머신이다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 이 정도급의 머신을 난 집에서 쓰고 있는데 하시는 분도 계시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한번 촬영하러 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과연 어떻게 세팅해놓고 쓰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빠이빠이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